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해맑음입니다. 멕시코 칸쿤, 마야유접지 치첸이사 두 시간을 달려왔습니다.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. 그래서 조금 일찍 출발해서 일찍 관람하는 게 참 좋습니다. 칸쿤 deck이 꼭 잡고 있습니다. 한편 교수님께 인사해주세요. 참고로 시청해주세요. 우리가 실망하는 해산물을 compr지 못할텐데 염itte 상태로 공공하는 중 구공하는 중 공공하는 중 공공하는 중 외국어 공공하는 중 아멘 아멘 거기 있어 그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뒤로 앞으로 팔 더 위로 이제 쟤를 보세요 쟤를 보세요 잠깐만 팔 조금만 더 위로 좀 더 집어넣으세요 옳지 옳지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저 보세요 저 좀 보라고 나도 보라고 웃어야지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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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